오늘 좋은 경기력으로 2대0으로 이겨서 기분이 좋고 3행승까지 해서 기분이 좋고 오늘 사실 패치되고 연습 기간이 짧아서 뭔가 픽팬적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걱정도 많고 챔피언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특별하게 준비했다기보다 패치를 봤을 때 그대로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전 버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패치를 했는데 별로 바텀이 크게 바뀐 게 없어서 자신 있는 것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선수들이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강팀을 연속으로 잡고 이어가면서 3행승까지 하면서 저희 선수들이 자신감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 할 것만 잘 준비할 생각이고요. 어느 팀이든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확실히 1라운드 보다 좀 더 잘해진 팀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도 잘하고 있으니까 별로 의식 안 하고 할 거라서 그냥 잘 준비할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전에 뭔가 기본기에 대한 거를 별로 안 하고 뭔가 심층적인 것만 좀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기본적인 것을 제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팀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고 선수들도 본인들이 잘 느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아져서 예전보다는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좀 자신감이 좀 요즘에는 있어가지고 좀 과감한 플레이들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평소에는 좀 위축돼서 좀 게임 했던 것 같은데 실수에도 좀 잘 넘어가고 또 계속하는 시도를 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제가 뭐 돈을 얼마 들고 이제 싸우는지 그리고 집을 좀 더럽게 간다든지 이상하게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계속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충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라인전에서부터 좀 기본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명 한 명씩 좀 자세하게 봤던 것 같고 그걸 팀적으로도 잘 인지가 된 것 같아서 실수도 덜 나오고 역전도 잘 안 당하는 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챔피언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모든 구도든 자신 있게만 할 수 있다면은 이제 기본기를 계속 지키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발전시키면은 조금 더 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제 3연승 중인데 이제 선수단 모두 이 기세 유지하도록 좀 열심히 할 생각이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3연승에서 되게 기쁘지만 이제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좀 남은 경기 잘해서 꼭 더 높은 곳까지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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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